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부산대학교 퓨마스 앤 화이트컴 팀입니다. 저희가 만든 로봇은 이렇게 테마파크의 컨셉으로, 마스코트 컨셉으로 풍선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귀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고 큰 귀와 뒤에는 귀엽고 큰 하트 모양의 꼬리가 있습니다. 그리고 꼬리 양쪽에는 LED가 위치해서 특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특수 기능을 좀 더 말씀드리면 LED는 방향 지시등과 같은 역할을 해서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불이, 왼쪽 버튼을 누르면 왼쪽 불이, 앞으로 가는 버튼을 누르면 양쪽 불이 들어오도록 디자인했습니다. 그 다음 이 귀여운 특징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이 얼굴 부분에 LED를 저희가 넣었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밝은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LED를 보일 수 있도록 흰색 필라멘트로 이렇게 프린트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LED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얼굴 부분에 색깔 LED도 이제 변경할 수 있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멜로디 버튼을 누르면 이런 노래 소리와 함께 같이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얼굴도 색깔도 변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귀여운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인 점인데요. 지금 특수 기능을 누르면 얘가 이제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리면서 이제 드리블을 하는데 그 부분은 경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상입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